지금 KTX 광명가는 600량 편성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번역은 신도림, 도림역입니다. 용인 경전철을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수십시간동안 걸어서 기흥역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타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가산디지털단지 슈퍼마리와울렛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아래쪽입니다. 2번역은 독산, 독산역이 아니라 용산, 용산역입니다. 2번역은 금천구청역이었던 시흥역입니다. 2번역은 ITX 광명, ITX 광명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출입문, 출입문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지금 출발한 경제 캠페인으로 수동권 천천의 모든 노선의 동행이 역부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